네 날이 춥습니다 오늘 범연수님의 희망 편지입니다 안 되는 과정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30년 전에 15평짜리 조그만 포괴당을 내고 전단지 천장을 돌렸어요 다섯 명이 왔다가 두 명이 가버리고 남은 세 명이 전날 법문을 들었습니다 법문을 듣고 두 명이 가버리고 한 명이 남았어요 오늘날 정토회는 이런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보기 약속한 모임에 아무도 안 나와서 화가 났어요 저는 경전대학교 진행자입니다 지난 주말 4차 실천 활동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학생들이 8명 중에 6명이 오기로 했는데 며칠 사이에 계속 취소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어떤 분은 연락도 안 받고 결국 돕는 이랑 둘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여동치면서 모두 사회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? 라는 말을 문자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내가 수행자로서의 관점을 잃는 것이지 하고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네 그럼 다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돕는 이랑 그래 오히려 한 명라도 왔으니 다시 하기도 그랬을 텐데 아예 안 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한편 제가 소임을 여러 가지로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에게 정성을 못 드렸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든 구멍 안 나게 잘 이끌어 가야겠다 하는데 약간 힘이 들었어요 스님께 말씀드리고 위로를 좀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2차 만일결사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참 큽니다 답변입니다 네 황당했겠다 싶네요 그래도 욱하는 성질이 나올 만도 하지만 학생들이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도 아닌데 실천 활동을 안 나왔다고 너 사회를 이따위로 하니? 이러면 안 되겠죠 웃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잘 하셨어요 제가 30년 전에 15평짜리의 조그만 포교당을 내고 전단지 천장을 돌렸어요 여기 새로운 불교를 가르친다 오라! 이렇게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한 5명 왔어요 그 5명 중에서도 2명은 문을 열고 들여다보고는 혹시 이상한 집단인가? 이게 뭐 하는 곳이지? 싶었는지 가버렸습니다 남은 3명이 첫날 법문을 들었는데 2명은 가버리고 1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루 프로그램이면 얼마나 좋아서 좋을까요? 그게 매주 한 번씩 석 달 동안 열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석 달이면 12번인데 한 명이 딸랑 남아서 법문을 들었어요 질문자의 말처럼 아무도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한 명이 남아서 그 한 명이랑 석 달을 했잖아요 그런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한 명이 그 다음에는 세 명을 데려왔습니다 또 전단지를 보고 세 명이 더 와서 한 대여섯 명 되니까 수업 분위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아무도 안 올 때도 있고 한 명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100회 연속 강연을 할 때였어요 로마까지 강의를 해 준다고 갔는데 그날이 주말이었습니다 로마에 계신 우리 교포들이 다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니까 강의 시간이 돼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딱 한 명이 온 거예요 웃음 한 명이 왔으니 안 할 수도 없고 한 명을 데리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 한 사람과 50분 정도 대화를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연을 준비한 유럽 지회장이 저를 보기 민망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회장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다른 나라에서 강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리 안 와도 한 명은 안 오겠어 로마보다는 낫다 이렇게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지회장님은 사람이 적게 올까 봐 속에 타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를 한 거예요 좋은 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날 정토회는 이런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 되는 과정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 꾸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질문에 모두 답변을 하고 나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22년도도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네요 한 해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해는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한 해 following 한해 온 Toby 한글자막 by 한효주